오늘 가희가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공연이 바로 있기에 쉬고 여러분들께 봉숭아 축제 현장에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가 어디야? 이동대 이름이 뭐야? 알려야 돼 대소 원면 봉숭아 축제입니다 갑시다 어르신분 저녁 견뎌 멋있데 헤헤 멋있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야 아침에 8시 반에 와서 저러고 기다립니다 예상에 날이 너무너무 덥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시쯧 바람 하늘 보름 날아가서 다시 뒤보로 짓던 밤 가슴 속에 가득 현빈처럼 가득 다시 얼굴이 바로 눈에 눈에 왔나 아 내 앞에 왕자 시원한 맘에 왔나 눈껏 찌고서 사랑이라오 한 송이 본질이라오 천송이 한 송이 당신의 수고 분명하지나 또 끝에 엉성이리 눈같이 드릴 뿐 하나가 내 맘을 눈처럼 깨워 잠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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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나랑의 자랑을 잊을까 살짝 나 그댈 보면서 나도 몰래 글쓰 당신 몰래 글쓰 눈물 소리가 가득해 세상의 모든 사랑 그 순간 영종의 여자가 주워 사랑이라오 송이 덮어지리라오 전송이 막 송이 감지게 죽은 곳뿐에 저 그대의 엉성이 풍겨진 불꽃하다 내 맘을 및 자랑이 내 맘이 마술니 내가 내 맘이 둥해져 내 맘을 그곳처럼 내 맘을 흔들뿍 쳐라 먹게 왔어 아니 조금 있으면 선생님이 나올 건데 이 워낙 그렇게 급하다고 조금 이따 또 올라오고 그러나? 아니 제가 사북에서도 공연하러 왔는데 사북에서도 이렇게 더운줄 몰랐어요 아따 오늘 진짜 더워요 시안님 노고지리님 하느니님 실장님 아유 아까 여기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가셨는데 주일에 또 오신다고 했어요 자오시 어마치단 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노고지리님 시안님 그리고 우리 하느니님 실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오래 못하고 오늘 처음이라 지창우 선생님 곧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가인이 마이크 조치하고 너무 예약곡에 다 있어요 노래 그대로 그냥 주시면 돼요 마이크부터 어디서 주세요 퍼포먼스를 또 해야 되네 지금 진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핸드로프들이나 우리 사랑님들 그리고 이렇게 가인이 우리 그분 예술단에게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계세요 자 자 이제 퍼포먼스로 가인이 몇 곡 더 하고 우리 선생님 올라오시니까 아 주청수가 좋은구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쵸이? 그쵸이? 자 마이크 조치 헤이 어 갑시다 렛츠고 아 이따가 우리 선생님이 나오신다니까 저녁 아직 안 먹었어 얼른 저녁 먹고 오셔이 갑시다 렛츠고 자 가자 고맙습니다 자 다 고등학목 이 마루 바이또랴 차다운 바람은 불어와 떨어진 눈물이 되었네 잊으려 잊으려 해드릴소 이 마루 바이또래 따뜻한 눈물이 되었네 이 마루 영원히 함께 타오르는 사랑의 축복이 되었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달려도 당신의 눈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가 훅 담으신 여쭈러 너무나 사랑해 우리에게 미친 나를 찾는 말로 이 마루 영원히 잡는 수 없는 지나간 추억이 되겠네 달아 불어와 내 몸이 달려도 당신 때문에 왈옹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이 당신도 추억 바랍 불어와 내 몸이 달려도 당신 때문에 왈옹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이 당신도 추억 바랍 불어와 내 몸이 달려도 당신 때문에 왈옹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이 당신도 추억 내 마음이 당신도 추억 내 마음이 당신도 추억 내 마음이 당신도 추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